아 본인이 여기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그 도움이나 어떻게 하게 되면 각오를 간단히 한번 말씀하시죠 엄마의 마음으로 많은 장병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와 의무스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어진다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몰입도 인간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점들을 저처럼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모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고요.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SNS 홍보 활동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주대 방문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그 전에는 저희가 사전을 준비를 하면서 조별 모임 등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먼저 모으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품원은 앞으로도 장병들의 병영 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짚어낼 수 있도록 어머니 모니터링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